어떤 질문 방식이 인지를 더 잘 그려낼까?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직원의 능력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동기에 관련된 정보에 근거하는 결정선교회 학교 면접을 통해서 이 방식으로 조화 결혼했나요? 아이는 누가 보나요? 남편은 뭐해요? 이런 면접을 만들어낸 것이죠. 면접은 지물를 어떻게 던질이 따라서 편견을 강화할 수도 약화할 수도 있다. 집단선입견이 쓸모 있을 때 집단에 대한 선입견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선입견, 모남성, 여성, 싱글, 물론 상대도 더 잘 그려면은 처음의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고정관념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수도 있다. 캄캄한 밤길을 걸었는데 앞에 두 갈리 길이 나왔다고 해보자. 두 길의 끝이 닿아 있는 어느 거도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상대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안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더 적절히 대처할 수가 있다. 미국의 한 조직심리학자가 여성 연기자를 섭외해서 도시여러백화점에 이륙서를 들고 가서 지원하게 했다. 집단체별을 인지하는 것이 저런 효과는 발전해서 내 가족, 내 학교, 내 직장, 내 나라, 내 지역이 조금 평가를 받으면 감동하게 되어준다. 평가에서 자기 집단을 표현해야 하는 심리는 원숭이는 자기 집단에 속한 원숭이들의 사진과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분갈아 보여주면은 더 오래 사진을 쳐다봤다. 원숭이들은 다른 집단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또 자신이 집상과 실이라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이상하고 어색하다고 생각해 더 오래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인간이 내 집단을 표현해야 하는 심리적인 기지는 본능과 같아서 진화가 우리에게 안겨진 업보라고 한다. 집단의 심리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집단을 이뤄서 살던 부족 사회에서는 자기 집단을 표현해야 하는 인간의 특성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 후족 사회에서 다른 집단을 만난다는 것은 전쟁, 고난, 죽음, 공포를 의미했다. 도덕심 및 차별 심리를 넘어선다. 오늘날 우리는 일터와 학교, 사회 곳곳에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매일 만난다. 여성 집단이 대거 정치판에 뛰어들고 경제적인 지위도 높아졌다. 독일 심리학자 아멜리 우멘다이와 공동연구자, 다시 말해서 다른 집단이 해외를 가하는 데서는 집단 허울이 보이지 않았다. 정면돌파절이야. 미국 국방부와 호주 국립대학의 조치. 남성의 여성 모두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은 미국 군인이다. 내가 근무하는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여성 교수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 인정차별을 무지받아도 실전하는 정부들을 뒤만하는 오만에서 생긴다. 인정차별 구장에서 우정이 썩드는 환경은 우정이 나름 남편과 20대의 약 4년간 내에서 조용한 마을에 살았다. 우정. 동양인이 사는 것을 보고 목화 가격에서 한정된 자본을 두고 심화되는 갈등. 그래서 서로의 다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인구가 30%를 차지한다. 외국인 인력이 공사장, 노동자 식당 요리, 영어학원, 대학교 총장 1위까지 각종에 퍼져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피곤을 느껴지는 외국인에 대한 경계와 차별은 분명히 존재한다. 비싼 콘도 아파트에서 울스로 살아야 하고 또한 한국인 전에는 공유학교 재학에서 제한이 있어서 외국인과 이웃으로 친해지도 같은 학교를 다니지도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인은 외국인의 자기 일자리를 뺏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싱가포르 역시 인플레이션과 수출 감소 등 같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다. 집단의 기억은 대물림이 된다. 대대로 몰려지는 유전자처럼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적인 시각도 집단의 정서를 작용해서 대대로 전해집니다. 집단 간의 분쟁은 해결하기가 어렵다. 집단 희생양 학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2년 미국 LA 한일을 상대로 일어난 LA 폭동이다. 그런데 가해자는 백인 경찰은 백인이 대부원이었던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의 평가를 받았다. 투명인간 실험 명문대생과 재수자 인간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서류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환경에서 집단 허울에 더 영향을 받는다. 집단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요하는 말이면 나는 학생들을 상대로 다수의 학생이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다면 돈이란 물건을 훔치거나 더러오는 중간고사 문제의 질을 몰래 보겠다고 하거나 조사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칠판의 비사회적인 행동 교도소에서 재수자들을 상대로 심리학을 갖춘 미국 교수에 의하면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재수자를 대상으로 앞서 내가 학생들이 물은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은행 털기 물건 훔치기 싫어하는 사람 혼대주기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돈을 훔쳐 친구나 가족에게 주고 싶다고 했다. 소수에 쓰시는 재수자들은 인청찰이나 빈곤도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했고 또 어떤 식당에 가서 실컷 먹고 또 여행도 하고 싶다고 했다. 여기서 핵심은 익명성이다. 익명성이 극대화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그렇게 슈퍼파를 가진 인간들을 큼큼한 방에 몰아넣었다. 어른 속에서 나의 인터넷 사용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일들이 많다. 접촉이 기회를 만든다. 2020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슬로건을 내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전 세계적인 화재, 화재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날 때마다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회복은 집단차별과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인들은 다른 인종을 동물치고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기에 그만큼 집단차별을 단번에 없애기가 어렵다. 미국에서는 1900년대 중반부터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속속발이 통과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인종 간 갈등을 줄일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집단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집단 성원 간의 우정에 싹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정. 인종차별에 극심했던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은 두 번의 전쟁과 흑인과 백인이 한편이 되어 공동의 적을 뒤형해서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지난 전의가 싹둘다. 이는 백인은 흑인은 백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점차 없애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종, 정교, 계층, 나위 등 우리가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핑계는 그 집단 사람들과 실제로 접촉해야 탑화될 수 있다. 접촉조치 하지 않으면 고정관념은 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자들은 두 집단이 동동한 지위에 있거나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을 마을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뿐 아니라 백인과 흑인이 섞여 살고 있는 미국의 정부 보조아파트에서 종종 만나 담수를 남을 정도로 친하게 지낸 백인과 흑인은 상대의 집단에 대한 편견이라 고정관념이 그냥 인수만 하는 정도의 관계인 백인이라 흑인보다 훨씬 덜하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후 팀의 상사 동료로서 집단 간 접촉 이론에 대한 연구는 인정뿐 아니라 장애인 동성애자 집단 간 접촉 이론을 실천하고 있는 사리로 미국 언론 보도 지침이 있다. 우리나라도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다. 나는 20년간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때의 집단 희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10장에서 공공의 최선 집단 심리학을 강히 지구가 망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다. 미국 유명 소설가 스티븐 킹이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그는 자기 소설을 독자가 돈을 내고 사고로 간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부금 제도로 방식으로 연재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소설의 첫 번째 장은 누구나 물리로 읽을 수 있으며 첫 번째 장을 다운로드하던 이들은 1달러씩 장을 적으로 기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75%의 독자가 그렇게 기부금을 내면 계속해서 그 다음 장을 연재하겠다고 공개했다. 돈을 내면 다음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사이에서 딜레마 인간 집단이 일어나는 이런 소설 딜레마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재수 딜레마다. 이 이야기는 두 명의 용의자가 나온다. 이 둘은 살해를 공부한 혐의로 경찰의 부처에서 각각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 경찰의 부처 이전에 둘은 피해자와 우연히 시비가 붙어 그를 죽게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둘 모두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각각 3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용의자 1과 용의자 1을 분리심을 하면서 만약에 상대가 범죄를 계획하고 본인은 옆에 있기만 했다고 말한다면 상대는 50년형을 선고받지만 본인은 바로 분리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에 둘 다 상대를 범행의 주범으로 밀고한다면 각각 2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요컨대 이들은 배신과 의리를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용의자 1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배신한다는 가정하에 자신도 배신한다면 20년형을 의리를 지킨다면 50년형을 선고받는다. 또한 상대가 의리를 지킨다는 가정하에 자신이 배신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떻게 가정하든 배신을 선택하는 것 의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용의자 1에게 유리하다. 이는 용의자 2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둘을 하나의 집단으로 본다면 둘 다 배신하는 것보다 둘 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 집단에서 최선이다. 이렇게 개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집단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나는 상황이다. 바로 소셜 딜레버다. 핵 개발로 예를 들어보자 유단 두 나라의 모두에게 핵이 없다면 이들 나라가 서로 위협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 나라에만 핵이 있고 나머지 한 나라에 핵이 없다면 핵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국가 언박에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두 나라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두 나라 모두의 위기감이 고지될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자부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핵을 보유한다면 소규모 분쟁에도 핵이 소용돼서 전 세계와 정모를 마저 확률이 높아진다. 교통체증도 마찬가지다. 그 뿐 아니라 소셜들림하는 집안일 분담, 직장에서 업무 분배, 비즈니스 협상과 같은 상황에도 적용이 된다. 사람이 금세 이기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참가자. 이타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연구자들 이런 소셜들림을 어떻게 하면 더 힘적적인 방향으로 전환할지를 연구를 했고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철택은 시간대위에 버스 전용차선, 연구결과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집단이나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을 집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집단은 자신이 이기적인지 아니면 이타적인지는 네덜란드 심리학자 본란항해와 공동연구자들이 개발한 아래의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논에는 논, 이에는 이 전략 상호 배신으로 교척상태에 빠지면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결과 상대가 협력을 선택했다면 평상시에 상대가 배신을 선택할 때는 상대의 인성을 비난하지 말고 상황을 분석하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그러면서 상호 배신이라는 대놀이선 없는 교척상태에 빠지게 된다. 대개의 사는라는 소재의 딜레마에서 이득을 보는 방법은 남이 먼저 배신하기 전에 자신이 배신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유통업체의 사장의 제품업체의 사장의 제품을 구입해 외국에 통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솔직함이 최선의 전략이다. 누린 눈, 이은이, 즉 내가나 본지 사람은 상대도 그럴 것이다. 라는 전략이 가장 유리한 것도 전략은 관계를 해서 상대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두 개인과 두 집단 중에서 어느 쪽이 협력을 더 잘할까? 수십 혈의 논문을 분실한 결과 다음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상대 집단과의 협력을 원하는 서문의 수가 협력을 원하지 않는 수보다 많다고 해서 상대 집단과의 협력에 찬성하는 위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배신은 보통 자기 이득에만 최종한 선택으로 미쳐지지만 둘째, 개인의 결정은 책임 소재가 확실하지만 집단의 결정은 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개인과 집단 셋째, 개인 간의 관계에서보다도 집단과는 관계에서 불신의 정도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토론의 질의 집단의 성공을 좌우한다. 집단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험에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자연 토론 조건의 집단에서도 예상한 대로 집단 간 배신이 가장 높게 추적적으로 나타났다. 균형 토론 조건의 집단은 집단 토론 대협력 또는 배신과 관련된 장점과 단점에 관해서 그 내용을 배신의 관계에서 빠져나려면 배신을 먼저 한 집단이 사과하고 친한 자신의 행동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협력주의자 조건의 집단에서 처음에는 협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상대가 한번 배신하면 이 집단은 태도가 돌변해서 배신으로 입장을 바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종종 협력주의자인 리더가 처음에는 인기를 끌지만 나중에는 다른 성원의 지지와 상대의 집단과의 협력도 잃는 경우가 있다. 매누말 우아 부모와 함께 이처럼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자신의 유지전자를 후 세대에 전하는 일과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집단을 이루기 힘든 불가능한 일을 많이 이루어왔다.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가는 성경체정에서 피해방음을 안 섞인 남과 현대가 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집단 심리학 분야가 더 발달해서 많은 집단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집단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킨 최초의 도구이다. 인간관계부터 팀워크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집단 팀에 관한 지식을 멋지게 가느라 통합의 예측은 효과적이고 창의적이고 어느 때보다 공감 소통 협업 능력의 역량에 집단이 흉흉강하고 지배해서 수많은 교인이 모여있는 집단지성 저자가 소년의 마리에 겨쳐서 다행한 심리학 이해를 왕타 문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동물 발소를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리라고 믿는다. 아 아 아 아 아